여러분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영혼육이에요. 영은 잘 모르고 사세요. 사실은 늘 느끼세요.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은 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이 죽어있대요. 영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혼한테 죽어있는 거예요. 혼한테 의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혼이 영한테 어떤 의미를 못 가져요.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거든요. 보시면 제가 늘 이걸 태양이라고 하죠. 태양빛이 반사한 자식이니까 뭐예요. 달빛이에요. 이거는 해고요. 달이 빛낼 수 있는 건 태양빛 때문입니다. 태양이 보세요. 태양이 빛을 달한테 뿜어줘요. 그래서 달이 인식할 수 있게 돼요. 빛을 뿜어낼 수 있게 돼요. 그 빛을 가지고 다시 태양을 봅니다. 이게 뭐냐면 혼이 영을 만나는데 원래 혼은 영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영의 뿌리를 혼이 다시 찾는데 사실은 영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혼이 다시 성령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은 원래 있는데 성령의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을 인식해요. 그래서 성령은 원래 있는데 성령을 받아야 내가 성령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혼 입장이에요. 혼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성령이 나한테 뭔가 작용을 해줘야 내가 성령을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혼 자체가 성령의 작용이고 이 혼 자체가 성령의 작용이기 때문에 영으로부터 강력한 빛이 났을 때 이 혼이 성령을 인식합니다. 그럴 때 그런 거를 성령을 받아서 뭔가 특별하게 밖에서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성령을 보는 줄 아시는데 이 모든 게 여러분 뿌리인 영의 차원 성령의 세계에서 이 혼의 세계에 빛을 뿜어 줌으로써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안 그러면 여러분 보고 듣고 못 하세요. 이 혼이 이 달빛이 태양빛 받아가지고 보고 듣고 이 육신의 세계에서 오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있는지를 몰라요. 혼이. 혼이. 영이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어려운 용어 안 씁니다. 영혼용만 아시면 돼요. 혼이. 영이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의 존재의 뿌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영은 시공이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하느님 자리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죠. 그런데 왜 성령이라고 하느냐. 시공을 초월하면 성부고 시공을 초월한 자리가 시공 안에서 역사를 하면 권능을 쓰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혼과 관련된 문제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성령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분이 성부에요. 성령의 본체가 성부고 성부가 지금 시공간 안에서 권능을 행사할 때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용으로서 지금 여러분 안에 성부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거고 시공 안에서 권능의 작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울고 웃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혼에서 일어난 작용이 생각, 감정, 오감이죠. 이 욕심과 만나면서 오감의 작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울고 웃고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따지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렇게 한번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